배용준, 손예진 주연의 영화 외출이 지난 18일 경기도 광주시 곤자민근에서 마지막 촬영을 마쳤습니다. 강원도 삼첵에서 50% 이상의 촬영을 진행한 외출은 이달 초부터 서울 지역을 돌며 마무리 촬영을 했는데요. 배용준의 인기 덕분에 한국 영화 사상 최고가로 일본에 수출된 외출은 오는 9월 아시아 10개국에서 동시에 개봉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발매를 시작한 외출의 사전 예매권은 이미 1차 판매에서 3만 3천 장이 팔렸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앞으로 남은 2, 3차 판매까지 합치면 총 10만 장이 팔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는 일본 예매권 판매 사상 최고의 기록입니다.